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벤츠 E300 엘레강스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2011년식 주행거리는 10만 1,000km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의 1인 소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000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탑쪽 보시면 선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볼게요 스톤칩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고요 이어서 폼넷 보겠습니다 이제 보고 있는 쪽 크랙 보이지 않고요 이어서 범퍼도 볼게요 전방 센서 있고 역시나 깔끔한 상태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운전석 앞쪽 휠 살펴볼게요 림 끝 쪽에 생활기스 살짝 있습니다 트레드 측정해볼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신품 8mm 기준 5.14mm로 62% 이상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옆면 볼게요 사이드 미러 아래쪽만 부팬 터치 있고요 위쪽은 깨끗합니다 도어 쭉 보는데요 밑에 쪽은 살짝 문콕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나머지는 컨디션 좋아 보입니다 이어서 뒤쪽 휠 살펴볼게요 림 끝 쪽 생활기스 있네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트레드 측정하겠습니다 제로로 맞췄고요 신품 8mm 기준 2.73mm로 25% 이상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뒤쪽 볼게요 테일램프 깨짐 없고 반대쪽도 깨짐 없습니다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요 전체적으로 깨끗한 상태 확인했습니다 트렁크 열어볼게요 트렁크 내부 공간 보시면 보고 계시는 것처럼 역시나 아주 넓고요 깨끗한 상태이네요 이어서 보조석 측면 살펴보겠습니다 뒤쪽 휠이고요 림 끝 쪽 생활기스 있습니다 도어 쪽 볼게요 쭉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컨디션 좋고요 사이드 미러 깨끗해 보이고 이어서 보조석 앞쪽 휠 볼게요 휠 컨디션 생활기스 있네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4쪽 다 피렐리 타이어고요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10만 1,143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패드 시프트 블루투스 있고 크루즈 이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보시면 전동 핸들도 작동 잘 되네요 운전석 보조석 전동 메모리 시트 있고 위쪽에서부터 살펴볼게요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네 작동 잘 되고요 앞쪽에 ECM 룸미러 하이패스 있습니다 블랙박스 있고 이어서 센터패셔도 볼게요 내비게이션 잘 작동하네요 후방 카메라도 잘 들어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또 살펴볼게요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있고요 오토 에어컨 있습니다 쭉 보시면서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탑승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열 공간 넉넉하고요 가죽 컨디션도 한번 보시면 연식 대비 손상 없이 깔끔한 상태고요 카시트 설치 가능하네요 가운데 쪽 수납 공간 컵 홀더 있습니다 엔진 룸 보러 갈게요 엔진 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냉각수 접속량 있고요 쭉 볼게요 현재 보고 있는 쪽 누유 없이 깔끔한 상태고요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보시면 편마모 없고요 안쪽에 등속 조인트 부트 찢어짐 없고 주변 부심대 상태 좋습니다 반대편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동속 조인트 부트 찢어짐 없고 주변 부싱들도 상태 좋습니다 이어서 디퍼런셜 기어 누유 보이지 않고요 앞쪽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볼게요 현재 보고 있는 쪽 미션 쪽이고요 쭉 보시고 옆쪽이랑 앞쪽도 보실게요 반대편도 한번 보시고요 이어서 앞쪽 타이어 보겠습니다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습니다 반대편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습니다 이 차량 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벤츠 E300 엘레강스 모델 살펴봤습니다 이 차량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의 1인 소유 차량이었고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